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이거 놔! 구독, 좋아요, 알림! 오늘은 1년만에 여름이가 목욕하는 날입니다. 여름아, 간식 줄게 이리 와. 오, 맛있어요. 간식 좋아요. 그러면 여기 변기로 올라와. 오, 맛있겠다. 그런데 왜 화장실에서 주지? 왜 물이 다치지? 저건 뭐예요? 아구 거 있는? 저기 여름아, 너 1년만에 목욕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씻어야 될 것 같아. 오, 살려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물은 아주 좋은 거야. 어때, 어때, 괜찮지? 이상한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이거 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싫어, 이게 뭐야. 여름아, 너 1년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했잖아. 진짜 부럽다고. 자, 간식 줄게. 맛있다. 맛있지만 목욕하기 싫다. 맛있지만 목욕하기 싫다고요. 안 돼, 안 돼! 야, 이리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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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혔다. 이거 봐, 얼마나 어? 눈은 내가 시원하다, 야. 어, 발도 더럽고. 너 화장실 갔다 와서 침도 안 씻잖아. 노라고, 노라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야, 목욕은 좋은 거야. 얼마나 시원한데? 야, 잡둑하지 마. 에이, 갖다버렸다. 도망갈 거야! 놔! 노라고! 도망갈 거야, 문 열어주세요. 안돼! 이빨도 닦아야지! 에휴, 씻어! 세수도 해야지! 씻어! 깨끗하다, 우리 여름이! 아이, 깨끗해! 안돼! 도망갈 틈을 쳐서! 어디보자! 지금! 지금 도망가면 돼! 아이고, 여기 간식이야! 없다, 아니야! 아, 여기 간식 있어! 이리 와! 간식! 간식! 오, 맛있다, 간식! 간식은 여전히 좋아요! 그럼 간식 먹어야지! 자, 간식 먹었으니까! 털 닦아야지!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속았다! 안돼! 갈 수 없어! 이리 와! 아, 이게 닦아야지! 간식 걸려요! 그리고 드라이도 해야된다고! 나는 물에 빠진 생쥐같다, 논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문! 문! 아이고, 미안해! 열어줄게 이제! 좀만 기다려! 자, 이제 가겠다고! 내 인생에 이렇게 물에 빠진 생쥐같은 모습이 될 줄이야! 용맹한 고양이는 어디에 갔는가! 자, 다 됐어! 소중한 내 딸이! 탈출이다! 여름아! 여름아!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봐! 야! 야! 이래요! 안 먹어! 이제! 안 되자! 내 소중한 털! 내 소중한 털! 여름이 목욕했구나! 에이, 목욕이 밝아, 안 내려! 오, 잠깐만요! 왜, 저는 왜 데려가시는 거죠? 어? 저, 저도 하는 건 아니겠죠? 안돼! 안돼! 나도 걸렸다니! 나도 목욕을 해야되다니! 하지만 난 누나니까 여름이보다 잘할 수 있다고! 아이고, 목욕은 시원하긴 한데! 너무 무서워! 저도 도망갈래요! 문 열어주세요! 아, 이럴수가! 아이고, 오줌 마려워! 아이, 실수를 해버렸네! 보지 마세요! 아우, 창피해! 나는 숙련돼요!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해!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아우, 졸렸다냥! 피곤하다냥! 야! 그러지 말고 나랑 모르잖냥! 너 혹시 먹을 거 있다냥? 넌, 넌, 넌 누구냐냥! 무섭다냥! 두고긴 누구냐냥!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자냥! 혹시 맛있는 거 고기나 생선 같은 거 있으면 조라냥! 그거는 애니안한테 말하면 돼! 당신이 애니안이냐냥! 우리한테 맛있는 고기를 달라냥! 고기, 생선, 고기, 생선! 뭐 줘! 나도 생선만 좋아해! 아니면 이런 간식을 달라! 이 간식 더 달라!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달라냥! 달라냥! 기다려! 아니, 맨날 간식 이런 것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냥! 나는 간식만 있으면 된다냥! 아이, 좋아, 좋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게임에서 너희가 이기면 서로 하고 생선을 주고 내가 이기면 너희 야채 골고루 먹기야! 어때? 뭐, 내 끼지는 않는데 알았다냥! 그럼 게임의 큐치! 이 접시 위에 채소를 올려달라냥! 1이 나오면 채소 하나! 2가 나오면 채소 두 개! 건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채소 한 개 주기!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접시를 엎어버리면 치는 거야! 자, 그러면 채소를 먼저 다 없앤 팀이 이기는 거니까 고양이 팀에게 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채소를 열 개씩! 고양이 팀 열 개! 제가 열 개! 너희가 먼저 채소를 다 없애면 이기는 거죠!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만 드린다! 가위바위보! 아, 추억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감사할게! 1! 채소를 하나를 다 올려! 자, 여름이 차례! 좋아! 돌려, 돌려! 아, 일 나왔습니다! 여름이! 자, 채소 올려주세요! 알겠다냥! 올려달냥! 후이! 그럼 애니언 차례! 쇼! 제발! 아, 일이 나왔어! 1! 당근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borrow, borrow, borrow! 자, 고양이 팀 돌려주세요! 자, 코로 돌려주세요! 아, 혓바닥으로 돌리고 있군요! 여름이 선수! 혓바닥으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과연 멈추는 곳은? 아, 고양이 팀! 이 나왔어요! 이 나왔어요! 이 나왔어요! 이 나왔어요! 아, 집전용! 자, 고양이 팀! 역시! 여기, 코마토하고, 이, 오프스 올리도록 하죠! 하나! 그 다음에 애니안 차례 간다 훈련 1 났어 1 자 이제 고양이팀 차례 열심히 도리겠다 끝 1 났다 1 방금 여기 여름이 대신 꺼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양이팀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야채 2개는 고양이팀 걸로 가도록 하고 저는 이제 얼마 안 남고 여기 고양이팀이 더 많아졌어요 2라운드는 고양이팀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팀 잘 돌려놨냥 알았다냥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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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왔어 1 자 그러면 최소 하나를 딱 올리고 애니안 차례 돌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1 1 1 1 고양이팀 어디갔어? 어 저 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 화장실 볼일 좀 보고요 창피하니까 보지 마시고요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보지 말아냥 게임하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다니 이럴수가 빨리 고양이 선수 고양이팀 빨리 오세요 언제 용감한 용맹한 고양이가 왔다 자 현바닥 돌리기 시작 나 좀 배가서 걸려 배가서 먹으러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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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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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왔어요 1 자 이거 마늘인가요? 아 진짜 올려줄게요 사실 동물들은 채소를 먹긴 먹어도 되는데 양파 뭐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하 자 겨울이 다르시는 거예요? 멋져요 자 겨울이 선수 출동 혓바닥 굴리기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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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자 방금 두 개 아니야 가벼운 걸로 자 이거랑 됐다 오 큰일났어요 지금 어어 야채 너무 많다냠냠 너 먹기 싫은데, 냠냠냠냠 갑자기 징 소리 부르고 싶다냠냠 자 이제 고양이 팀 차려줘 자 고양이 선수 겨울이기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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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야! 1이 나왔어요, 1! 자, 그러면 이제 1년 차례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다 1 나왔어요, 1! 저는 이제 당근 올릴게요, 당근. 침술 부르지 마. 가만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생선 내놔라냥! 게임은 정정당당해. 자, 여기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도록 하지. 자, 그럼 너는 한 입씩 먹어, 자! 냠냠냠! 에헤, 우리가 이겼다냥! 여름이 손! 손 줘, 손! 하이파이브! 아, 좋아! 손! 브이! 포! 파이팅! 오늘 이렇게 신분쟁이 고양이 보드게임을 해봤는데요. 정말 고양이, 강아지와 함께 대결하는 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알았어, 줄게 기다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이 조각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ARNOLD 을 을 을 롸 을 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